문재인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김정은도 물러가라 훌라훌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세계경제호황인데 훌라훌라 한국경제 바탕났다 훌라훌라 국민생활 관심없고 머리에는 김정은만 문재인은 물러가라 김정은은 전쟁준비 훌라훌라 문재인은 위장평화 훌라훌라 규정선에 집비철수 대한민국은 부장해 우리 교수님께서는 고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 교수님께서 가셔서 저녁을 나가실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교수님께서는 공찰을 가지는 그들의 유행수기를 바라주시오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저분들 나가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녁을 나가시는 길을 안정해 주십시오 대령화 빨개인 대령화 빨개인 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대령화 빨개인 내 선아가 지να이 돼 부를지 않기 때문에 대령화 빨령화 밟녀 자 나가주십시오 대령화 빨개인 낳아주십시오 나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안내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들이 못 부르시는 거인데 아직 좀 망가실 수 있도록 안내 좀 해주세요 자, 밖에서 사실은 우리 경찰들이 신경을 하셔서 경찰들이 계신 분 계시니까 조용히 해요, 좀 양이 좀 들읍시다 양이 좀 들읍시다 밖에서 꺼져라 밖에서 내려와 밖에서 꺼져라 밖에서 꺼져라 조금 쉬어 조금 쉬어, 손대지마 손대지마 지금 왜 살피니요 왜 손대지마 다 안 돼요 손대지마 지금 일에 나가고 짜요 다 오시래요, 이동원 형님이 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세요 자, 나가세요 시끄러운 분들도 나가세요 예의도 없고 그날 저안도 없는 분들도 나가세요 여기서 뭐하십니까 집으로 가세요 여기 그때 나갔다 아니, 나가시겠어요 저희도 안 쓰셔도 돼요 저희도 안 쓰셔도 돼요 자,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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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아 내 몸에 손 먼저 대니까 내 몸에 손 먼저 대니까 내 몸에 손 대지 말라고 먼저 대잖아 듣고 싶은 사람도 됐잖아요 나 손 끌었어, 손 끌었어 이거 잡아, 손 끌었어 내 손 지금 내 손 엄청 당겼어서 네, 같이 나가주세요 같이 나가주세요 같이 나가주세요 시끄럽게 하시잖아 같이 나가주시잖아 시끄럽게 하시잖아 나가주세요 나가든 말들은 우리 자연이니까 아니, 소용이하면 괜찮은데 안 소용이하잖아요 근데 조용이만 해주시면 안 돼요 조용이하면 되는 거야 조용이하면 약속을 했는데 조용이하면 약속을 했는데 손만 대단하면 내가 손 대단하면 내가 손 대단하면 내가 손 대단하면 나 끌었어 날 손만 안 하시고 나 끌었어 정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그럴 수가 없어 나 지금요 나 지금 잡아당겼어 아니, 그런 유치한 우려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나 잡아당겼어 아줌마, 나가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안 돌려, 근데 시끄럽게 해서 아이고, 왜 안 돌려, 난 다 돌려 안 돌려, 여기 소리가 더 크게 달려서 한 사람이 얘기하지 왜 여러 사람이 얘기하지 안 돌려, 지금 난 어떻게 해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엄청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33년 끌었어 나 지금 참혹에다 놀고 여자대통령을 저 인간이에요 저 인간이에요 그러고 있잖아.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100개, 100개가 있을 수 있대요. 그 얘기 하나 보자고. 한 번째로 살았어, 한 번째로 살았어. 지금 살았었잖아. 이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같애. 이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같애. 딸 그렇게 찍어. 난 페이스북 지금 나도 있지, 뭐. 괜찮아. 이 사람, 나 무력 썼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나 무력 썼어요, 지금. 균형이 부르네. 난 무력 썼어, 지금 내가. 아니, 나갔어. 아니, 나갔어. 아니, 나갔어. 아니, 나갔어. 아니, 나갔어. 박탈출컵. 애기자들은 다들 맞히세요. 제발, 제발 목소리 맞히고 얘기하세요. 지금 있잖아. 내가 길을 가고 있어. 아니, 말씀해. 기다리지 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내 나라인데. 아니, 성인 안하시고 다시. 내 나라인데. 나 성인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뭐야, 너 깨우치셔야 돼. 이렇게 하시고, 어깨우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네, 일단 지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서 경찰들과 일인이 상담을 어떻게 할 때 우리 일인 중이라고 하니까, 경찰하고 일인이 끝날 때까지 잠시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주시고. 저분들은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됩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한테 있어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시끄럽게 하시는 거는 방해예요. 저거는... 네, 여기 계신 것도 우리가 다 오픈을 해드렸는데, 시끄럽게 하는 거는 벙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방해가 되잖아요. 저건 벙제예요. 나가세요. 저, 경찰과의 미닝이 끝나는 대로 결정이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듣기 싫은 건 안 들으시면 돼요. 나가세요. 왜 여기서, 남의, 듣고 싶으신 분들도 방해가 되잖아요. 나가십시오. 거기서.. 이제.. 예.. 온도가.. 이게.. 난 안 좋은 거니.. 왜..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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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와서 경찰이 둘이 코트 갈 건지 아니면 여기 계실 건지 정하래요. 그러니까 코트 가실다고 얘기하시래요. 아니 아저씨가 뒤에서 잡아 당겼잖아. 그전에 먼저 터치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앞에 이거 하고 있는데 누구를 터치를 해요? 누구를 터치를 해요? 저요. 아니 지금 결정하시래요. 아니 이쪽을 보고 이거 찍고 있었는데요. 언제 뒤에 있는 사람이 터치를 해. 지금 경찰이 저 무릎으로 온 거야. 나가시든지 아니면 같이 코트 가서 어레스트 할 거네요. 터치를 했어요? 아니 지가 자기가 날 당겼어. 그래 나도 잡아 당기는 거 봤는데. 빨리 결정하시래요.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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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뒤에서 내가 당기는 거 봤는데. 아니 그전에 보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전에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전에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전에 자기가 뭘 했어? 아이고 자기가 그랬어 나한테. 지가 그래 놓고 나한테 그래. 나 당기는 거 봤잖아. 자기야 나 당기는 거 봤잖아. 당기는 거 봤지. 당기는 거 봤지. 아니면 나갈 건지 정하시래요. 저 지금 얘기해요. 코트 같이 간다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요. 다치시지 않는 게요. 제가 밖에서 EMT에요. 제가 이 자리 온 것도 남은 것도. 어머니만 모셔다드리고 가는 거였는데. 다치실까봐. 집에 가실 때 다치실까봐. 그쵸. 그러니까. 우리. 네. 우리 그냥 먼저 차분해져요. 다치실까봐. 이런 거니까. 우리 잠깐 앉아계시고. 차지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 진짜 다들 안전하게 집에 가시는 걸로.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 대신에. 회장이 얘기할 거 얘기 안 하고. 바로 기회를 주고. 나가는 걸 안 하는 거. 지금. 아 저 기회는 200. 여기요? 네. 이렇게. 일단 resistancener precies 어떻게 좀. 그게 아니면. 아니 내 얘기를. 나 오늘까지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만 바뀌고요. 다음대로 묻지 마세요. 나. 지금 나 eleм게 favore고. 내가 지금. 아마 어떻게你看하는 게 나 뭐냐. 나 enlightened hablar 얘기. 나 geborede. 몰라. 지금. 지금 얘기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